밟아, 밟아. 빵빵. 밟아. 나오세요, 비키세요. 지나갑니다. 아, 눈빛, 발. 형 따라가. 남성적인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, 진우가. 잘하고 있어, 건우. 건우는 순조롭습니다, 지금. 어, 어구구.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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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아, 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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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 그 재미에 타는 거야. 앞으로 바꿔야지, R, 뒤로, D. 스톱, 아, 이제 상자 잡아야지. 지그재그로, 지그재그. 저것도 어렵다, 저것도. 안 돼. 그러니까 이걸 운전 잘해야 돼. 왜? 너 운전, 이거 인생 2회차인데. 어, 잘해, 잘해. 어, 놀아, 놀아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형, 불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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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. 나, 아빠, 나. 너, 안 해. 너, 안 해. 혼자 할 수 있어. 아! 아빠, 아빠. 앞에 보고, 앞에. 다 풀어, 풀어, 풀어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기다려 봐. 진우 봐봐. 저 재미. 야, 야. 발치 봐, 발치 봐, 발치. 깠어. 아니, 발치 봐, 야, 진우야, 기다려. 저거. 저는 건우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. 발 빼면 멈추는 거야. 그러면 어, 살짝 밟아. 자, 또. 포기란 없다. 야, 아빠 타야지. 안 태워줘요, 안 태워줘. 야, 아빠 타야지, 기다려. 야, 기다려봐. 안 하면 뒤로 진우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운전은 스톱 앞에 가서 스톱 오케이 잘했어 거기 내려 이제